아이오아이입니다. 지난해는 아이오아이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국민거요그룹으로 자리내긴 했죠. 아이오아이 반갑습니다. 2020년도 가요계를 정리하면서 그녀들을 이야기를 나누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가요계를 뒤흔들렀던 기조들 아이오아이가 입장을 했습니다. 포트타임을 갖고 함께하겠습니다. 정면입니다. 정면 앞을 보시고 하나, 둘, 셋 오른쪽은 뭘까? 오른쪽 하나, 둘, 셋 마지막 왼쪽입니다. 왼쪽 하나, 둘, 셋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대표로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. 제가 이러는 콘서트 말고 오늘 공식 스케줄이 마지막이라고 들었거든요. 저희 아이오아이 완전체로서 공식 또 보여드릴 모습이 오늘 마지막인데 지금 이제 또 실감이 나는 것 같고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아이오아이는 엔디가라 엔드잖아요. E&가 아니라 A&. 그녀들의 꽃길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태장을 아쉽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Yes, I love it! 아이오아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쪽으로 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네, 아이오아이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다음 내는 가슴치인공 에 네, 고맙습니다. 네, 오늘은 너의 고맙습니다. 금방 세상 때문이 빼 Warren 감사합니다.